아 쓰레기 같은 인생 아 기본이 안 돼 있네. 이 실장 이거. 기본이 안 돼 있어. 아 진짜 너무하다. 아 기본 매너인데 아 핸드폰 진동을 안 해 놨어요. 컨셉이 뭐야. 왜 그리나. 형 고향이 서울 아니야. 서울이지. 뭐야 나 청년. 서울토백이 아니야 서울토백이. 뭐야 미안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. 자 한 시간 맞출게요. 아니요 쯤에서. 너무 먼 거 같네.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쓰레기 같은 인생. 하나 둘 하나 둘 셋. 할 말 있어. 난 들을 말 없어. 헤라 씨랑 아무 일도 없었어. 지금 그 얘기하러 온 거야? 아니요. 아 무서워 무서워. 전에 나더러 위선이라고 했지. 이러지도 저러지도. 미안해 사실. 저게 제일 웃긴다. 우리 결혼. 나 자신 없어. 나 태인준이랑. 결혼할 거야. 나랑 결혼해서도. 아 머리 풀네. 아 본인도 배우니까. 태인준 니 이름. 지위. 재산. 그리고 앞으로 우리 둘 사이에 생길 자식들까지 다 내 거야. 태인준은 구해라 마음에 품고 살아. 너무 모르겠는데. 저러다 우는 것 같아요 갑자기. 왜 울어. 자 오케이. 우와 홈불해 오케이. 아우 야 머리 패턴 머리 패턴. 하여튼 뭐 좀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나오니까. 째려버려면 금메달리스트요.